국내 화장품의 맛수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올 상반기 실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3034억원, 1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.4%, 188.5%씩 뛰었습니다. 국내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해외 시장의 선전에 힘입은 결과입니다. LG생활건강은 럭셔리브엔드와 중국시장에서의 선전에 올해 2분기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LG생건의 2분기 매출액은 2조 214억원, 영업이익은 3358억원으로 각각 13.4%, 10.7%씩 올랐습니다.